안녕하십니까 전호세의 부동산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방은 서변동 플라우스라는 곳입니다.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. 200에 29만원입니다. 이렇게 보면 왼쪽 편에 신발장이 길게 놓여져 있고 중문을 걸쳐서 방 안에는 스탠드형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방은 아담한 굿 사이즈가 되어 있고 이렇게 또 안쪽으로 분리된 주방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세탁기가 보이고 또 위에 빨래건조대가 보입니다. 디노돌하우스 보시면 이렇게 벙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욕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디노돌하우스 보시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빈방점 co.kr에서 서변동 플라우스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